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분양 일정을 보시면 다음 달인 3월 2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해 3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4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김도향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학용 주용남 소장입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새로 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 안산시 재건축구역에 새로 짓는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입니다 주소장님 단지 정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간략하게 먼저 개요 설명드리면 선분홍 3주택 재건축구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신축아파트입니다 전체 1021가구 중에 일반 분양분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869가구가 이번에 공급이 되는데 위치가 안산시가 단원구와 상목구로 나눠져 있죠 그중에서도 단원구에 공급이 됩니다 단원구가 안산시청이라든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또 백화점과 고대 안산병원을 비롯해서 도심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목구보다 평균적으로 3.3제곱미터가 한 200만원 정도 더 높은 곳이거든요 그 단원구에 새롭게 공급이 된다 먼저 이 개요를 잡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환경이 궁금한데요 뉴스에서 신안산선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의도까지 있는다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 단지가 역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수요자들이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은 아닐까요? 사실 역세권 시축아파트를 바라는 건 모두의 희망이겠습니다만 가끔가다는 역에서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해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딱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도로망을 보시면 도로망은 서한산 IC를 통해서 영동보석도로 쪽으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철로선이 약간은 아쉬운 상태인데 현재 2018년도에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이 서해선을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보역까지 이동하는 데 약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라죠 그리고 서해선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면 차후에 만들어지게 될 신안산선은 여의도역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에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중공이 언제쯤 예정이고 그리고 어떤 노선인지 좀 정보도 주세요 신안산선을 보시려면 경기도 전체의 교통방을 파악하시는 방법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남권이라면 서울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강남까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기도 서남권 딱 안산이라든지 시흥 같은 지역이 되겠죠 서남권은 여의도까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겠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신안산선은 안산과 여의도를 약 30분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 개통 시기는 2014년에서 2025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중공 S클래스의 입주 년도 대비 입주하시고 나서 한 1,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는 그 시점에 전철도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4년 후면 아직 좀 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면 아무래도 집값이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당연합니다 이 교통망의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세의 변동이 항상 따라오게 되죠 차후에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될 주요 포인트의 현 시점에서의 아파트 시세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영등포 신길 일대가 현재 34평형이 16억에서 17억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만 하더라도 한 13억에서 14억 원 정도로 실거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의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하고는 거의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신안산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이동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가격의 격차도 상당 부분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지금 10억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단지별로 시세를 보시게 되면 안산 쪽에서는 초지역과 중앙역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지난 3개월 동안 대략 7억 5천에서 8억까지의 실거래가로 잡히고 있고 또 비슷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시흥 능곡역 일대의 장현지구 신축 아파트가 거의 마찬가지로 7억 5천에서 8억 사이에 실거래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세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안산중앙역 클래스는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한 15분 정도 걸린다라는 걸 감안해서 적당하게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통상 서울 수도권에 이 정도 여기에서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역세권 아파트 대비 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7억 5천에서 15%를 디스카운트하면 대략 6억 초중반 정도 입주 이후 시세를 예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분양가격이 34평형이 4억 6,700에서 4억 8,100만 원 그러니까 기준층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주 이후 예상되는 시세 대비 약 1억 5천 정도는 더 낮은 가격에서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 정도죠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단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주세요 네, 안산 단원구가 작년도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품을 제거하고 경쟁률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투기 과열 지구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안산 중용 S클래스는 전체 공급 세대가 85제곱미터 아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1순위 공급에 있어서 안산시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올해 2월 2일부터 변경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있어서 소득 기준이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상한 160%까지 좀 더 높은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 이전에 특별 공급에 지원을 못하셨던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을지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산 중용 S클래스 더 퍼스트의 분양 일정을 보시면요 다음 달인 3월 2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하고 3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4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자 발표는 11일 그리고 계약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일초, 석수초 등 관산 중, 선보고 등 학교가 단지 주변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관심사항일 건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델하우스는 사이버만 운영한다고 하니 향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 전시관 관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안산 중용 S클래스 더 퍼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산 중용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1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단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청약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지와 가격을 중심으로 먼저 이 단지의 상품성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열을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완공 이후에 안산 중용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3주택 재건축 구역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2024년 1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 1,021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부는 869세대가 잡혀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의 비중이 더 크네요 59제곱미터 529세대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340세대 공급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중흥토권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분양 일정이 3월 2일 특별 공급을 필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설명에 앞서서 일정을 놓쳐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2일에 특별 공급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으로 나누어져 있죠 다른 단지들보다도 전체 세대에서 공급 세대에서 특별 공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강의에서 제가 다른 단지보다 특별 공급과 관련된 제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3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3월 4일에는 1순위 기타 지역에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은 안산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3월 4일 1순위 기타 지역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죠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면적에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가점제 100%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5일 2순위 진행이 됩니다 보통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순위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3월 11일에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주자 선정 방식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순위에서 전체 공급 세대 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서 가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자른 결원이 생길 경우에 2순위에서도 끌어올려서 맞추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1순위에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신 분들은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일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과 1순위에 동일 단지에서 특별 공급과 1순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1순위까지 같이 지원을 하셔서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를 비롯해서 중흥 S클래스 주요 분양 단지들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수원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로서 가장 최초로 20억 원 실거래가를 돌파한 아파트로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던 단지가 되겠죠 2020년 5월에 전용 129제곱미터에서 실거래가 21억 원을 기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84제곱미터가 실거래가 16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020년 7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강동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다행히 9억을 넘기지 않는 8억 8,450만 원에 공급이 돼서 그만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이 올라갔겠죠 평균 청약 경쟁률 35.56 대 1을 기록했던 단지였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가보시면 화성에 봉담 2지구의 중흥 S클래스 단지가 대거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담 2지구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분양을 진행을 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3차를 진행을 했는데 1,2,3차와 신혼희망타운까지 다 합치게 되면 중흥 S클래스가 거의 4,6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3차 진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용 99제곱미터 분양가 4억 2,700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7 대 1 3차 중에서도 에듀폴의 C1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에듀시티 A5 블럭이죠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4 대 1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부터 서울까지 최근 들어서 중흥 S클래스의 공급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지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세세하게 안산시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에 전체적인 광역 지도를 놓고 안산시의 위치를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과정을 보시면 역시나 서울과 수도권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 안에서도 주요 도심지들이 있겠죠 서울의 3도심이 있습니다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와 한양 도성이 그 세 가지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권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 중에서도 그 포인트로 잡을 곳은 영등포 여의도 권역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광명시가 나타나죠 중간 기착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광명시 그 다음 단계에서 안산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산시와 경쟁 구도로 같이 놓고 평가를 해보실 만한 지역이 시흥시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산시의 변화를 예측을 해보실 때는 현재 이 서열 구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 그리고 안산시로 내려오는 서열 구도 안에서 현재의 가격 격차를 얼만큼 좁힐 수 있을지 그러한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 또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변지역 시흥시나 조금 상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의향이 있겠죠 상위지역으로 수요를 뺏길 만한 요인은 없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산시 내부로 들어와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크게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원구의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시세가 약 200만원 정도 200만원의 격차면 꽤 큰 격차죠 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원구의 상당수의 도심기능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노선이죠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역부터 고잔녁, 초지역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고잔동 대부분의 도심기능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초지동으로 넘어가서 서남쪽에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고잔동에는 시청을 비롯해서 고대 안산병원, 종합병원이 있겠죠 또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 도심지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부동은 이런 도심지와 도심기능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주거지로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번에 공급이 되는 안산 중흥에스 클래스 더 퍼스트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놓여져 있는 노선은 서해선이죠 서해선 중에서도 소사 원시 구간이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해선에 가장 가까운 역은 선부역을 잡아보시면 될 텐데 선부역까지 이동 수단이나 그 시간이 역세권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모자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통 이동 수단을 체크를 해보자면 버스까지 이용을 해서 또 도부와 버스를 이용을 해서 선부역까지 약 15분 남짓 걸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면밀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에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반경 500m 그 이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논문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표한 서울의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경계가 540m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상당수의 분들은 역세권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깥에 500m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아파트에 더 관심을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일수록 그만큼의 여기서부터 거리를 반영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내가 그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려면 현재 서해선 라인과 이 신안산선이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로부터 선부역까지 이동을 해서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버스노선을 이용을 해서 중앙역까지 와서 신안산선을 이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앙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선부역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의 서해선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을 타고서 소사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소사역에서 1호선을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을 타고 대방역까지 가서 대방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또 1호선을 타고 가시다가 노량진역에서 9호선을 환승해서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산중흥S클래스 단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각각 서해선과 1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시간 모두 합쳤을 때 현재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을 하시려면 통상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신안산선을 통해서 여의도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의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발지가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 한양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겠고요 원시역에서 출발을 하는 노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 일부 구간은 현재의 서해선과 같은 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서해선의 선부역에서부터 신안산선을 타시든 아니면 버스를 이동해서 중앙역에서 신안산선을 타시든 단지로부터의 출발에서 이동거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안산선과 환승을 이루게 되는 주요 환승역의 노선들을 살펴보시면 중앙역에서는 4호선, 광명역에서는 KTX와 1호선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는 2호선, 신풍역에서는 7호선 또 여의도역까지 오시게 되면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여의도역까지의 굉장히 단축되는 접근성 플러스 서울, 수도권 각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주요 노선들과 굉장히 많은 환승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까지 생긴다라는 것을 노선들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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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